안녕하세요. 구조네시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영조임금 시대에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 배를 움켜쥔 채 다해진 뚜포와 찌그러진 갓을 쓰고 평양성 거리를 거닐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다. 한양에서 태어났으나 조실부모하여 부모에 대한 기억도 희미했고 마을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나이 20세가 가까워진 최재민이라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기댈 피부치조차 없다 보니 전국을 유랑하며 끼니는 종종 걸식으로 때우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군기가 타반사였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양반이 입는 다해진 뚜포와 찌그러진 갓을 발견하였다. 걸식을 하기에는 없어 보이는 거짓골보단 그래도 낡아 빠진 양반 옷이 더 맵시도 입고 걸식도 쉬울 듯하여 재빨리 챙겨서 갈아입었다. 비록 걸식은 하지만 낡은 양반 복색을 하고 보니 자신이 양반인 듯한 생각도 들어 행동거지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졌다. 전국을 떠돌다 흘러흘러 이곳 평양에 머문지도 한참이 되었지만 풍광이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니 이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떠날 마음이 들지 않았다. 배가 너무 지를 때는 걸식 말고 어디 빌부터 일할 만한 곳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살피기도 했으나 막상 그런 일을 하려고 보니 떠돌이 생활과 걸식에 익숙해져버린 몸에 뵌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신이 봐도 또 남들의 눈에도 빈궁한 삶이었지만 최총각은 낙담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잘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지닌 낙천적 성격에 착한 성품을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최총각이 평양 성내를 다해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줄인 백고동 소리를 벗삼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에게 요기할 것을 줄만한 사람이 없나 찾던 중이었다. 한눈에 봐도 여유가 있는 듯한 노인이 근처를 지나가기에 최총각은 사뭇 정중한 어조로 근처에서 한 끼 밥을 해결할 만한 곳이 있을지 물었다. 아니 보아하니 사지 멀쩡한 젊은 양반이신 듯한데 어찌 할 일이 없어 과객질을 하신단 말이오. 나는 그런 곳을 모른다오. 이리 말하면 노인이 매정하게 발길을 돌리려 하자 최총각이 급히 노인을 붙잡고 자세를 더욱 공선히 하여 재차 사정하였다. 어르신 제가 비록 젊으나 저만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니 제가 젊음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부디 한 끼 흰새질만한 곳을 알려주십시오. 저같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면 내 생에 복이 되실 것입니다. 허허 노인은 젊은 양반에 공선하고 호강 가는 말시에 일순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과객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 밥을 선뜻 대접할런지는 모르겠소만 정시장하시다면 이 늙은이가 저녁 한 끼 대접하겠소. 최총각은 노인에 초대해 기쁜 기색을 내비치며 청청히 노인을 따라갔다. 노인은 마을 복도방에서 각어간을 생업으로 삼는 김시성의 토박이 노인인데 마침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가던 중에 최총각을 만난 것이었다. 김 노인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그 가세가 여유로웠으니 그 아들들이 모두 관하에서 아전으로 일을 하고 물려받은 가산 또한 넉넉했다. 그날 저녁 대접을 받은 최총각은 특유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입담으로 김 노인과 밤늦게까지 말을 이어가다가 하룻밤 신세진다는 것이 여러 날로 이어지게 되었다. 최총각은 신세지는 것이 미안하여 김 노인을 따라다니며 복도방 일을 돕게 되기까지 했다. 어느 날 최총각과 낯을 튼 복도방에 모여있는 여러 노인들이 최총각을 보고 물었다. 여보시게 자네 이름이 돌아가신 세자의 스승이신 체제공 나리와 비슷한데 혹시 인척가는 아니신가? 집안 내력도 기억 못하고 떠돌이 신세인 자신을 나라의 유명인사와 연관짓는 사람들의 언사를 들으니 본디 유쾌한 성격의 최총각은 모른다거나 아니다의 말 대신에 생각없이 재미를 더하고자 얼떨결에 약간의 허풍을 더하여 말을 이어갔다. 제 몰골이 비록 이로하지만 체제공 나리께서 바로 제 사촌 형님볼 되신답니다. 허흠 이 말을 옆에서 듣던 김노인 역시 다른 노인들과 다름없이 놀란 듯 그것이 사실인지 되물었다.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 김노인이 정색하며 되물으니 최총각은 그 모습이 재미가 있기도 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김노인에게 얹혀 지내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이 더해졌다. 아니 어르신 제 이름만으로도 최곤과의 관계를 아실 터인데 어찌 그리 의심하십니까? 오라 두 분이 제자 돌림으로 반지반이시구만 그래. 이 말을 듣고 무언가 떠올랐는지 김노인의 눈빛이 반짝하고 빛나기 시작했다. 기실 김노인이 최총각과의 첫 만남에 그 공손한 말시에 폭하여 인정상 부의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하는 일 없이 식량을 축내고 있으니 최총각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이 버거워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총각이 서운하지 않도록 집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날 밤 김노인은 최총각에게 바짝 다가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아직은 홀몸인 게지 혹시 장가 욕심은 영 없는 겐가 어르신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라 이리 과객질로 연명하는데 언감생심, 장가가 다 무엇입니까? 아닐세. 명문대가의 사촌 형님을 든 자네 처지가 어떻단 말인가 사람일이란 모르는 거네.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는가 자네는 아직 젊어 그걸 모르는 듯하이 내가 다수가 있으니 그렇게 빼지만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겠는가 이어서 김노인은 최근 근동에서 부자로 소문난 자신의 인척인 김시성의 부자가 상처하고 외동딸과 단둘이 지낸다고 했다. 김부자가 대를 이을 욕심에 그간 대릴 사이를 구하는 거로 아무도 혼담에 응하지 않아. 종국엔 외동딸이 과연하여 노천해가 다 된지라 근심이 떠나질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어떠한가 그 댁이 비록 양반가는 아니지만 자네가 그 집으로 들어가면 한평생 한평생 먹고 입는 걱정은 안하며 지낼 것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채청각은 농으로 맞장구 친 말이 일이 커져버리니 당황했으며 한편으로 어르신들 말씀대로 자신이 채제공의 먼 친척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더구나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일이 떠돌이가 되었으니 의구심은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도 들게 하였다. 그 혹시나 하는 생각이 채청각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자 김노인의 제안이 끌리기도 했다. 그러나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답변이 늦어지자 이에 김노인은 혹여 채청각이 거절할까 싶어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체근하며 밀어붙이듯이 말했다. 허허 뭘 그리 망설이는가 자네가 변변한 족보도 갖추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게나 이만하면 좋은 기회일세 그려 더 늦으면 다른 자들이 제 갈지 어찌 알겠는가 피해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게 아니라네 이거다 싶은 마음이 반이라도 채워지면 그걸 작게나 내 나이 들어 살아보니 그런 것 같다네 이것저것 재다보면 기회라는 것이 저만치 달아나버린다네 기회는 반이 달려 달아나기를 좋아한다네 이렇듯 김노인의 강건하는 말에 더는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최총각은 얼떨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노인은 다음 날 김부자를 찾아가 최총각을 신랑감으로 얘기했고 비록 낙적한 양반 부친이나 최재공의 사촌동생이라는 말을 하니 김부자 역시 몹시 흡족한 마음의 혼담을 받아들였다.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몰래가 치러진 날부터 최서방의 처가살이는 시작되었다. 혼자만의 비밀을 지닌 최서방은 착하고 인물 좋은 아내가 좋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다만 자신이 최재공의 사촌동생이라는 거짓말로 혼인까지 이르게 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천성이 낙천적이고 느긋한 최서방은 몇 달 만에 처가살이에 적응했고 아내와 신혼의 단꿈에 빠져 유유자적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하지만 장인은 사이가 바둑 아니면 장기로 소일하거나 그마저도 질리면 낮잠자기 일수이니 이를 바라보는 마음 한편이 답답해졌다. 기실 먹고 살기 위해 뼈빠지게 일해본 적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거나 세상 천지가 내 잠잘 곳이고 쉴 곳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최서방인지라 생계를 꾸려가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몸에 붙을 리 없으니 옆에서 최서방을 보는 이들만 답답할 뿐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아내 역시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서방님 혹여 계획하고 계신 일이 없으신지요? 무슨 궁리가 있으시면 아버지께 말씀드려 도움을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어요.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최서방은 은근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 더는 아내 옆에 있을 수 없어 핑계를 대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복독방에 들러 노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체제공이 창판으로 승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장인이 급히 최서방을 불렀다. 여보게 최서방 자네 그 소식을 들었는가 자네 사촌 형님께서 이번에 찬판에 제수되셨다네 어째 자네가 이제 홀몸도 아니고 하니 그 소식도 전하고 직접 가서 축하 인사도 드려야 하지 않겠나 아 예 예 그것이 이미 서신을 보냈습니다만 여보게 그 어찌 서신쪼가리 하나로 되겠는가 내 선물과 노자를 두둑히 챙겨줄 터이니 일간 인사드리고 오게나 최서방은 장인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등 떠밀리듯이 길을 나섰다. 최서방이 막상 한양에 도착하자 혹여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내력이라도 알아볼 요량으로 과거 자신이 자란 동네를 찾아가 보니 상전 벽해라 하였던가 어릴 적 지내던 자취는 없어지고 길마저 모르겠는데다 아는 사람마저도 단 한 사람 남아있질 않았다. 최서방은 그렇다고 일면식도 없는 체제공을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이 한양 이곳저것을 유람하며 선물과 누자를 다 써버리자 평양의 처가로 돌아갔다. 한참 만에 돌아온 사이에게 장인은 체제공의 근황을 물었으며 어쩔 수 없이 사이는 사촌 형님을 만나고 온 것 마냥 그럴 듯하게 꾸며 대답했다. 해가 지나면서 최서방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어엿한 아비가 되어 아이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즈음에 장인은 체제공이 자리를 옮길 때면 어김없이 한양으로 인사를 가도록 하는 바람에 최서방은 나를 수밖에 없었고 매번 최서방은 누자를 다 쓴 후에야 처가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자연히 최서방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으며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일시를 짓고 할까도 생각하였으나 이미 정이 깊어진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 전정 긍긍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고 수척해지는 남편을 보고 아내에 염려하는 마음도 쌓여갔다. 사방님 어디가 안 좋으셔요? 요즘 통 식욕이 없으신 것 같고 안색도 밝지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과 같은 착한 아내와 아들을 곁에 두고 내 어찌 걱정이 있겠소.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장인이 집으로 뛰쳐들어와 사이를 급히 찾는 것이었다. 여보게 최서방 자네 사촌 형님께서 평안 감사로 내정되어 평양으로 오시게 됐다 이 말을 듣고 최서방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천판 벼슬을 지낸 분이 조정의 내직이 아닌 지방의 관찰서로 내려올 것을 최서방은 상상도 못했던 한 것이었다. 잔치 분위기의 장인과 달리 사이 최서방의 마음은 살얼음 이외에 놓인 듯 불안하였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최재공이 평안 감사로 부임하자 장인은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의뢰 우리 양반 사이가 평안 감사의 사촌동생임을 자랑하고 다녔으며 사이를 향한 장인의 성화는 더욱 심해졌다. 여보게 사촌 형님께서 관찰 싸러 오셨는데 어찌 이리 참 좋고 있는 겐가 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자네 덕분에 사돈이신 감사 영감 한 번 뵈는 게 이 늙은이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네 사이 장인의 성화가 이러하니 사이 최서방은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겉으려는 내색할 수는 없어 조만간 잠을 내 인사를 가겠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은 사이를 보고 장인 김프자는 사이가 왜 저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저리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사이가 속 깊어 보여 흐뭇한 마음으로 평양에서 나는 각종 산물을 구해 선물을 마련하고 사이를 불렀다. 여보게 사이 빈손으로 인사 갈 수 없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나 내 자네 면을 세우려고 귀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더는 지체 말고 내일 일찍 함께 감사용감을 뵈러 가세나 이 말을 듣고 채서방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으나 조만간 사실이 밝혀져 더는 거짓을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니 체념한 듯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러한 복잡한 속내를 내색할 수는 없었기에 채서방은 더듬더듬 대답했다. 네네 그 그러시지요 그리 챙겨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채서방은 그날 밤 한순도 잘 수 없었으며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밤늦게 겨우 잠이 들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 누군가 채서방을 깨웠다. 아니 여보게 어서 일어나게나 해가 중천으로 향하는데 큰일을 앞두고 어찌 늦잠 타령인가 아내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자 장인이 나서서 사이를 깨운 것이었다. 채서방은 더는 거역할 수 없어서 가까스로 채비를 하고 장인을 따라 나섰다. 지금이라도 고마운 장인에게 이 힐 짓고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안온한 생활에 이미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고 집에서 내쫓길 수는 없다는 간절한 생각에 어찌하든 버텨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더욱더 장인어른과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제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관찰사를 상대해야 하니 농으로 시작한 거짓에다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달콤한 거짓이 이젠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으로 자신을 덮치는 것을 최서방은 받아들여야만 했다. 관찰사를 배로 가명으로 가는 그 길이 사인은 흡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늙은 소처럼 어깨가 축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명문에 도착하니 신분이 낮은 행색의 두 사내가 감사를 찾아오니 당연히 문을 지키는 나즐들이 막아섰다. 장인은 주춤거리는 사이를 대신하여 호기로 새롭게 말했다. 사또의 사촌동생이 인사 차왔다고 사또께 여쭤주시오. 난데없는 노인의 한마디에 나즐들이 의아해서 누가 사촌동생인지를 묻자 채서방이 답하려는 걸 가로채며 여기 우리 양반 사이가 그분이라오 라고 말하며 젊은 양반을 가리키니 나즐들이 굽신거리며 안으로 안내했다. 한편 일을 처결하고 잠시 쉬는 중에 자신의 사촌동생이 찾아왔다는 통인의 말을 듣고 감사는 속으로 나에게 사촌동생이 있었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데려오도록 했다. 너구란 성품의 체감사는 아무리 헤아려봐도 자신에게는 자신에게는 사촌동생이 없었기에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호기심도 일어나 일단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다. 장인과 사이는 동원뜰로 안내되었고 자어만치 감사가 대청이에 앉아서 바라보았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던 중에 장인이 사이의 옆구리를 찔러 인사를 올리라는 신용을 하였다. 사이는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싶었기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감사 앞으로 다가가 넙죽 절을 올렸다. 감사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젊은이가 절하니 당황할 법도 했으나 젊은이가 이러는 데는 필요 않고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라 내 자네를 예서 보게 되는 구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가 가술들도 무탈하고 의외의 반응에 제서방은 얼떨떨했지만 무언가 일이 풀리려나보다는 생각도 들어 능청스럽게 답했다. 형님 간만에 뵀습니다. 저의 가술들은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잘 지냅니다. 이 말을 듣고 장인은 황송에서 사양하는 말을 했다. 사또 저처럼 함의한 자가 어찌 사또 면전에 앉겠사옵니까 저는 이 뜰 아래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옵니다. 어허 제게는 사돈 어른이신데 어찌 신분의 고아를 따지겠소 이까 이리 오르시지요. 장인이 대청에 오르자 사또는 주변을 물리고 제사방과 장인을 방안으로 들도록 안내했다. 장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토 앞에 앉자 제감서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동안 미고한 제 동생을 사동께서 싫다 안고 거두어 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이리 기한 사인님을 제가 소홀히 대한 것은 아닌지 이리 덕담을 나누던 차에 장인이 긴장한 탓인지 소피가 급하다고 뒷간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감사는 빙글에 웃으며 나지막히 제사방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제사방이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복하며 자초지정을 조용히 얘기했다. 감사는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랬던 것이구먼 내 객지에서 적적하던 차에 참으로 잘 되었구나. 앞으로는 제수씨와 아이도 데려오려무나 허허 감사는 최서방이 비록 거짓 사촌동생 행세를 하였으나 딱히 자신에게 해된 것이었고 최서방이 자신의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기에 굳이 사실을 들추어 평온한 가정을 깨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에 최서방을 용서했다. 더구나 최서방이 자신의 먼 친척일 지도 모르니 오히려 객지에서 적적하지 않게 되어 잘됐다는 생각에 의형제를 맺었다. 이유로 최감사와 최서방은 평양에서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으며 최감사가 한양 조종 내직으로 돌아가자 최재공의 권유로 최서방 또한 한양으로 거처를 옮겨서 최서방 식솔과 장인 모두가 궁궐 밖에 이치한 최대감 직과 이웃하여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우예가 돈독한 의형제로 오래도록 잘 지냈다고 하여 훗날 그들이 지낸 마을을 돈의 동이라 불렀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